사도행정 가운데 맨 처음 등장했던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시작된 사도행정적 교회는 기존 질서를 위협할 만큼 두려웠어요. 항상 새롭게 시작되는 조직은 이전 조직이 보면 굉장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갓 담근 신선한 포도주였습니다. 역동성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종교, 기존의 시스템, 기존의 교회가 그들의 교회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기존의 가죽부대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전의 가죽부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굳어져 버린 가죽부대는 무엇이냐면 은과 금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담는 가죽부대로서 은과 금을 최우선시합니다. 그곳에 인생을 담아야 인생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부를 하는 목적도, 사업을 하는 목적도, 인생의 목적도 뭐니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 말합니다. 심지어는 목해도 돈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우리들의 공동체의 가죽부대는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능력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능력을 은과 금 안에 집어넣으면 그 은과 금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은과 금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은과 금 안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안에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도전입니다. 사도 행정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맨 처음 이적은 40년간 안진뱅이로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아간 그 사람을 일으킨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적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가죽부대를 은과 금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은과 금과 예수 이름에 대한 능력 대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믿고 있던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화려한 문 앞에 초라한 인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전에 가죽부대였던 유대종교 그리고 성전은 이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부여로운 돈도 제공할 수 없었고요. 그를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앞에 돗자리 하나 깔 만한 자리가 전부였어요. 결국 그것을 제공함으로 안진뱅이는 성전에 메어있는 인생을 40년간 살아갑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도 없고요.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빈 그릇 가지고 나와 그 빈 그릇을 채우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을 그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위대한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기적의 목적을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고 나온 빈 그릇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직립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나왔으나 빈 그릇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건지 살아가면서 주 앞에 나올 때 빈 그릇 하나 가지고 나와서 동양하듯 구걸하듯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빈 그릇과 상관없이 언제나 직립하여 성전의 문턱을 뛰어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기뻐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은과 금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찢어버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는 인생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라는 이 말은 계속적으로 걸으란 말이에요.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죽부대 안에 우리의 인생을 한정 지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우리를 이끄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낡은 가죽부대 안에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갔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갓 일어난 안진뱅이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새로운 포도주가 낡은 가죽부대 안에 들어가자 낡은 가죽부대가 터져버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 주변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낡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배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니 아멘! 낡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 붙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옷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추종했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추종하는 거예요. 영적인 끌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조금 전에 빈 그릇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채워지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온 그는 빈 그릇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더 큰 그릇이 하나 생겼어요. 영적인 그릇. 예수 그리스로 더 알기를 원하는 영적인 갈망 영적인 공간이 그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는 물질을 담았던 빈 그릇이 아닌 주님을 담기 원하는 그 빈 그릇을 가지고 베드로를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어디냐면 성전의 모형도를 보면 정면 가운데 있는 기둥들이 있어요. 그 기둥을 보면 정면의 기둥이 두 줄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헤롯 대왕이 저기를 갖다가 솔로몬 행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기는 뭐하는 곳이냐면 각종 모임과 공개 토론을 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역시 보금서를 읽어보면 저 솔로몬 행각에서 여러 번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했던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늘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주목받기를 좋아했어요. 요한 역시 틈만 있으면 남들보다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어요. 저들이 누구길래 우리가 매일처럼 보았던 40년간 앉아있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단 말인가 놀랍고 경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황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황당하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놓고 왜 우리를 주목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놀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즉 내 권능, 내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쏠려오는 시선을 모아다가 예수 그리스에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는 정말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왠지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는 여러분을 느끼지 못합니까? 저는 종종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라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고 사람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님을 또한 누가 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강조하는 바는 지금 무엇이냐면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놀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일 갖고 놀라는 거야. 그분을 알면 이 정도는 놀랄 일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이 놀랍지 않게 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의 권세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베드로는 그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놀라지 않았던 것입니까?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세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더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은가금이 줄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능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참 생명을 주십니다. 본문에 쓰여있는 생명이라는 이 의미는 생명의 창시자 기원 부여자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생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로부터 생명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물리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대한 근본적인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조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론적인 생명의 부여자이기 때문에 은가금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역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생명의 부여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은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일은 놀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누군지 모르고 그를 죽였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더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마자 그분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분은 생명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에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마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16절 말씀 가운데 믿음을 두 번 썼는데 처음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중반에 보면 예수로 말미야마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두 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 믿음은 사람 자체된 믿음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남을 받았는데 그러면 누가 믿었단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안진뱅이가 믿어서 나왔단 말입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믿음의 역사는 두 대상의 믿음을 다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 안에 그 이름에 대한 능력의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레이수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죠. 나사나 예수 그레이수의 이름으로 70% 나을지어다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구하지만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언젠간 되겠지 이런 믿음으로는 나사나 예수 그레이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단 말입니다. 마가보문 9장 23절 말씀 다음처럼 되어져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신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먼저 믿음에 선포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 믿음의 수요자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앉은 뱅이 자체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를 봐라 했는데 안 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나사나 예수 그레이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는데 아유 시끄러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 손을 뿌리쳐요.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 나사나 예수 그레이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기들상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아주 고상한 사람입니다. 그건 자기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단계로 가야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나와있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뭐냐면 베드로 안에 나온 믿음보다 안진병이 안에 나온 믿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는 말이죠. 그 믿음의 출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 그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닌 그분 자신에 대한 신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 생각을 가지면 자기 인생이 잘 풀린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흔히 말하는 자기 충족적 자기 예언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면 세상의 모든 기운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거 종종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거울 보면서 선언했어요. 잘생겼다. 정말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자기 충족적 선언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한 100번 하면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럼 잘 된답니다. 이런 자기 충족적 예언이 아닌 자기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닌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소에게서 난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으키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영어로는 completely, 완벽하게 낫단 말입니다. 병의 뿌리가 뽑혀진 거예요. 한 번 일어났는데 절뚝거린 것이 아닙니다. 그날 뛰었는데 다음날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병의 근원이 완전히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이 한 해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과한 금보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소의 이름이 더 능력이 있냐면 그 이름은 새롭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고발했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은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무지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를 죽인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고 믿었어요. 구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니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렇게 여겨서 흩어졌어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오실 줄 알았지 나귀를 타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무지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것은 그 원인이 영적인 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분의 능력을 몰라서 죄에 대한 결과를 몰라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무지로 죄를 지었다 하여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돌이켜 너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은가금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은 무엇이냐면 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스스로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당하게 나왔다면 우리 영혼이 이미 굳어버린 겁니다.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딱딱함 근본적으로 모든 죄는 자기 파괴적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반드시 피해를 입은 분에 선의가 있어야 돼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가해를 강의했어요. 예수 그리소에게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만 한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본 분이 그분을 수용해야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소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은 그 상태에도 두 팔을 벌려 우리가 그분께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면 죄의 없이함을 받는다.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아멘! 없이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씻어버리다 말살하다 지우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아멘! 단순히 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대요. 새롭게 하다 이 말은 휴식 원기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죄로 인해서 말라비틀어진 영혼 가운데 그분의 은혜가 들어가면 다시 한번 생기를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처럼 말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축복의 소나기를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다 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아나수호 라는 단어예요. 아나수호 아나는 위로 수호는 숨쉬다 의미입니다. 즉,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위를 향하여 호흡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하는 상태가 새롭게 되는 상태인 것이죠. 마치 진흙을 이겨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었을 때 주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호흡이 열려야만 새롭게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은간금을 치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기를 먹어야만 그분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 호흡이 그분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생기가 2024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2024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네 가지 선택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첫 번째 속으로 생각하세요. 첫 번째 은가금은 없으나 예수의 이름은 있다. 두 번째 은가금도 있고 예수의 이름도 있다. 세 번째 은가금도 없고 예수의 이름도 없다. 네 번째 은가금은 있으나 예수의 이름은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몇 번을 선택하시겠어요? 2번이라 한다면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2번이라 한다면 은가금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 나머지가 안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갓 달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인생은 몇 번이죠? 최악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악의 번호는 몇 번이죠? 3번이라면 은가금이 더 커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없는데 은가금이 많은 들 적은 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은가금이 있어야 우리 인생을 채워줍니까? 아니죠.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은가금 가죽 부대 안에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 나세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안에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